여기가 바로 저희 방인데 저희 방은 특별히 이 오락기가 있습니다 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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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벌톤에 왔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만화카페에 놀러왔어요 만화도 보고 밥도 먹고 보드게임도 하고 게임 오락도 하고 막 다 할 수 있다길래 오늘은 만화카페를 한번 재밌게 놀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부터 도라에마 여기 웹툰이 다 있다 내가 본 웹툰 왜 하나도 없냐? 외모지상주의 이런거 어딨어? 아 있다 맞아 헐 그냥 질러본건데 내가 본건 여기 있다 어디? 너 이런거 보니? 어머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방이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는 2층이고 여기가 바로 저희 방인데 저희 방은 특별히 이 오락기가 있답니다 하나밖에 없대요? 이 방 하나밖에 없대요 여기 잘 기억하세요 5번 방 여기 하나밖에 없다 되게 아늑하게 완전 잘 되어 있어요 여기 구석방도 조용히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뭘까요? 여기는 또 여기도 거의 이 안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대요 여기도 다 만화책으로 있고 여기 여기 안에 화장실이 있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공간이 올라가면 안가 올라가면 안가 올라가면 안가 올라가면 안가 진짜 편하게 시킬 수 있는 것 같아 최고다 저는 이제 방으로 돌아가서 밥부터 시키기로 동생이 벌써 게임을 마리오를 하고 있네 일단 이용 설명서부터 볼까요? 이렇게 만화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기 만화가 추천돼 있어요 보드게임 보드게임 보드게임도 있어 우리 이따 보드게임 해야 돼 얼음게임 잘 됐다 우리 보드게임에서 뭐 내기 할까? 그래야 재밌는 건데 원래 발 마사지기 이거 하나씩 있고 아까 그 도서 검색돼 있고 신간 잡지와 유명 월반 만화가 매달 입고 된대요 뭐 게임기 보드게임 이거 영화방 아까 그 나 저기 들어갔는데 되게 어둑고둑하고 진짜 거의 무슨 숨겨진 방 같은 데 있었는데 영화보는 데였구나 난 오해했네 한식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진짜 괜찮다 여기 진짜 놀러올만 한데 굴 삼겹치에다가 밥 맛있겠다 디저트부터 음료까지로 기념완판 재밌는 게임 해줄 거야? 틀어주는 거야 네가? 그거 우리 옛날에 많이 했다고 했어 감자탕 찍어서 난 보글보글을 제일 많이 했는데 보글보글 없냐 설마? 보글보글 없냐 설마? 어? 여기가 뭔지 봐야돼 근데 누가 나야? 누구나 눈점프게 아 얘가 나 나 노란 머리가 나야 어 이제 술도 OK 아 너 왜 이렇게 빨리 가 그거 죽이는 거야 누나도 죽여 가끔 왜 안 죽어? 아 얘 살리는 애구나 어 나 왜 이렇게 못하지? 나 어디 갔어? 나 어디 갔어? 나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안 보여 나 죽었어 야 뭐 하지도 않았는데 왜 많아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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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신기해 비벼야지 스킨마요가 그냥 먹는 거잖아 에잉? 아니야 왜? 원래 스킨마요 비비는 거잖아 비벼 게 뭐가 있어 맛있어 스킨마요 족쇄를 엄청 오랜만에 먹었지? 맛있어 맛있어 아주 편의점 떡볶이 맞네 진짜 맛있게 먹어볼거야 이렇게 했 돼요 진짜로? 뭐 이거? 톡이 겉바속촉이야 BHC 구 눈독 토포라 맛있어 나 한국 찍으러 가고 싶어 나 한국 찍으러 가고 싶어 나 한국 찍으러 가고 싶어 슬픽 네가 이겼을 것 같지? 헐 누나 한게 뭐야? 나 한 명 죽였어? 말도 안돼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너 왜 괜찮애 갑자기 이게 박심이야 그레이트야 심지어 아까도 나 그레이트였거든 나 삼촌 그런 팝 어렵다 맞지 맵이 어려워 나 하우스 어떻게 켤래 이거 이씨 개빡치네 누나 타! 누나 타! 총 다니까 앞다에서 아무것도 안겨 아무것도 안겨 점수 잡아봐 두 배 흠 흠 흠 다 짜시네 흠 다 짜시네 흠흠흠흠 자기가 많은걸로 원카드랑 똑같네 진짜 이렇게 너무 쉬운데 이거 흠 흠 흠 흠 흠 아 이걸로 뭐야 이게? 아 네개 먹는거야? 아 그리고 맞아 이게 더하기가 아 이게 재밌어 계속 이렇게 이걸로 막을 수가 있어 계속 아 이건 뭐야? 점프 나야 그럼? 어 하면 아니지 누나 먹었잖아 흠흠흠흠흠 우노 여어 그 어쨌든 너가 또 이기네 어 에이씨 마사지를 할거에요 하아 우와 이게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여러분 저는 마사지를 받으면서 좀 자다가 가겠습니다 10분 흠흠흠흠흠 아 너무 좋은거 같아 진짜 여기 지금 뭐야 게임 한판 하고 보드게임 했더니 이 시간은 금방 가가지고 2시간 거의 다 됐어요 응 아 이게 존나 꿀잼이었어 5번방으로 오세요 안녕